사람들은 왜 현재를 선물이라고 할까요? 그 답은 이 풍경 속에 있습니다. 이 속엔 우리의 현재가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. 대한민국의 풍경 그 어디에도 저절로 얻은 곳은 없습니다. 영웅들이 우리 땅 모든 곳에서 싸웠습니다. 우리의 현재는 6.25 참전용사들이 준 선물입니다. 그 선물에 대한 보답은 기억입니다. 6.25 전쟁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 모두를 기억합니다.